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찬령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은 14,553명 한 사람당 9천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480명은 4.3위원회 심의를 거쳐 9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액이 확정됩니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법률공포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가족관계 관련 특례 주황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4.3 당시 부모나 남편 등이 행방불명돼 다른 가족 자녀로 등록하거나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특례가 제외되면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의 용역을 거쳐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규명될 수 있을지를 연구역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책정된 보상금은 1,810억 원 전체 보상규모가 1조 3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여러 해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신청 순서도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4.3위원회가 공고할 수 있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부실 논란에 휘말렸던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추가되고 사업비도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스마트 혁신도시와 청정, 제주트램 등 18개 핵심 사업과 110개 전략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부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쇼핑 아울렛이 빠졌고 10개 전략 사업이 추가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사업은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설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먹는물 안전보장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이며 총 사업비는 16조 원에서 20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도의원들은 트램 도입에는 3천억 원대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JDC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램을 사업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3월달에는 주최해서 올라왔는데 왜 8월달에 빠졌는지 JDC가 해주는 게 제대로 바람직합니다 종합계획안을 보완을 하되 특별법의 근거도 만들어야 됩니다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 계획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4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농어촌 기금을 출연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중학교와 여행 모임 집단 감염 확진자가 4명 추가됐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기면서 제주에서도 17만 명이 3차 접종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요 며칠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큰 추위 없겠는데요 모레 일요일부터는 두툼한 겉옷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쪽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와 함께 눈과 비 소식도 있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겠습니다 제주 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과 비는 글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날이 급격히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제주 전역에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낮겠는데요 북부와 남부지역 10도, 동부지역은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15도, 남부지역은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올해 초 제주시내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고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A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B 경사는 정직 3개월 조치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제주공항지부는 제주국제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주차징수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가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무인화를 추진해 제주공항 주차징수 근로자 18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며 일방적인 무인기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공사장 임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아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남성이 공사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입당했습니다 문성유 전 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정책과 살림을 이끌었던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 역량을 국민의힘에 보태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로 학술 부분에 제주대 유철인 교수와 김상재 교수 언론과 출판 부분에 강영석 청암문화재단 이사장을 선정했습니다 또 체육 부분에 김성환 제주도체육회 부회장 1차 산업 부분 강승진 제주농업농천 6차 산업지원센터 이사장 국외 제외도민 부분에는 송윤관 일본 3협 무역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대 연구팀은 제주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도내 사육규모인 52만 마리를 유지하면서 가축분유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400톤에서 780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관리 수준이 낮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 매수나 폐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고모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현관 현금 보관증에 남편의 이름을 적거나 남편이 보증을 선 것처럼 속여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2,300만 원을 빌렸고 범행 직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4,18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400만 원 정도 낮았고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습니다 또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는 48.6%로 1년 사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52개 국가 550여 명이 참여해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발전 등 7개 세션에서 280여 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며 오는 14일 열리는 개회식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